낙이 있으세요? 어떤 낙이 있어야지 우리가 살잖아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낙이라면 정말 가족이죠 저를 믿어주는 우리 와이프 그다음에 아빠를 정말 자랑스러워하는 우리 셋 딸들 그게 가장 큰 낙입니다 엄마 찍잡아 주세요 아들 멋진 아들 돼서 우리 나중에 꼭 하나에서 같이 만나요 죄송합니다 형님은요? 네 저도 뭐 우리 아 지금 잠깐만요 저쪽, 저쪽 한 번 좀 보고 다운 씨인데 저 아내분 저 김치를 지금 먹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먹고 싶었죠? 잠시만요 이 과학 중 이 과학 중 아 이 과학 중 살 배다 위로 살 배다 아 자리로 보시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아 신선한 냉장식품 예 그럼 이거 한번 쪼 꺼내놓을까요 일단? 어 굉장히 좋습니다 잘 보이게 잘 보이게 경쟁이 붙어서 본인을 또 앞으로 해서 아 이게 뭐 대결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요 대결 아닙니다 대결 아닙니다 저희 골고루 나오게 할게요 네 인사 부탁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건강한 쌀을 만드는 바비 조아입니다 명품 버섯만 사용하는 요구르트 장사 청년 창업가 조항희입니다 아 파이팅 좋아? 파이팅! 자 요새 좀 어떻게 지내세요? 근황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네 다 같은 우리 대한민국의 사업가 부분들 다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정말 경제도 침체가 돼 있고 솔직히 많이 힘든 건 사실입니다 매출은 뭐 어느 정도로 차이가 났나요? 작년에 비해서 진짜 한 70% 이상 저희가 반 70% 이상 저희가 반 70%요? 네 이상 저희가 많이 나오게 해주는 겁니다 아 정말 70%라는 거는 저희는 학교 급식에 아 평균적으로 쌀이 이제 좀 나가긴 하는데 거의 뭐 한 3개월 4개월을 아예 매출이 계로였으니까요 오늘은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하 와 그래서 저희가 이 장소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저희가 좀 도움을 드리면 어떨까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도 좀 우리가 판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예전만큼만 아니더라도 제가 밥 좀 많이 먹어주십시오 그러니까요 맞아요 사실 우리들 밥심이라고 하죠 밥심이죠 밥이 보약이고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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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저는 연구원으로 원래 일을 시작했었어요 연구원이요? 어디에서요? 암하고 당뇨를 주로 연구를 하는 연구원으로 제가 처음에 했고 이제 요구르트만 하기에는 굉장히 좀 차별성이 없다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한 버섯을 가지고 이제 넣은 거예요 버섯? 버섯요? 약간 지가 안 되는데 상상도 안 되고 약간 그런데? 보여주시죠 지금입니다 필살기 제가 한번 공개하겠습니다 네 예 영지버섯 우와 진짜 영지버섯 우와 나 이거 처음 만져봐요 지금입니다 진짜입니다 이건 진짜예요 지금? 네 진짜예요 진짜다 예 나 옛날에 이거 물 끓여서 엄청 먹었었거든 그렇죠 우린 물 어 우린 물 그런데 집에서는 엄마가 아깝다고 한 16번 울려요 맞아 기멀거리 하지 그냥 정수기 물이랑 똑같아 나중에 그런데 이 영지의 기능은 뭐예요? 피를 맑게 해주고요 트랙산을 도와줍니다 예예 그렇기 때문에 당뇨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심리 뇌서를 촉진시켜주기 때문에 도요랑 그러니까 이해예요 선생님 네 네 선생님이 관리가 좀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다이어트를 많이 못해요 아니면 직원분을 보내주는가 당뇨 얘기를 하시고 그러시면 이게 이미지가 안 맞잖아요 저희 품이랑 실례지만 지금 어떻게 되시죠? 제가 오늘 서른 여덟입니다 뭐야 나보다 동생이야 나의 얘기 하지 마셔야죠 나의 산면생이에요? 제가 올해 5시부터 2살 말한 것 같은데 예? 뭐라고? 뭐라고? 정말이에요? 못 들었어요 뭐라고요? 게리 형이랑 등고하면서 그 맛을 하면서 느낀 건 정말 싸우기 힘들구나 네 정말 고생 너무 많이 하시는 분들 지금 보통 일이 아닌 거야 맞아 맞아 근데 제가 지금 이거를 먹어봤는데 얘 맛에 되게 예민한 친구 저 맛 없으면 그냥 바로 집어 던지거든요 네 괜찮습니다 맛이 플레임맛인데 진짜 괜찮아요 먹어볼게요 담백하면서 그리고 생각보다 막 버섯 맛이 그렇게 세지가 않아 네 요구르트 향이 세고 몸에 좋은 맛이 아 진짜요? 네 밥이 좋아에 대해서 좀 장점 같은 거 그렇죠 그렇죠 우리 밥이 좋아는 이제 우리 흰쌀만 먹으면 사실 조금 이제 영양가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쌀이 홍국 쌀 아 홍국 쌀 장료나 고시혈 중에 도움되는 그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맛은 맛은 이걸 먹다가 나중에 흰쌀만 먹으면 싱겁다는 느낌이 아 그 정도 오히려 더 진하고만 그리고 우리 애들 보면 야채를 많이 먹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상가들의 15국이라서 보면 야채가 10가지 이상 들어가 있어요 이야 딱 새롭게 갈아가지고 네 그거를 축축해서 쌀에 그대로 입힌 거 와 이거 짱이다 그러면은 이런 쌀 한번 물 한번 먹어봐요 아 먹어봐요 아우 예 이게 100이더라면 네 물량은 110 정도만 들어갑니다 아 하고 물은 여기 찰랑찰랑 물을 찰랑찰랑해 한번 보시면 끝 대박 취사하시면 돼요 네 끝 끝이에요 형님 이거 저 밥 하시는 김에 제가 반찬이랑 해가지고 한 상 차릴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아 아 하얀하트네 오 이렇게 아들만 둘이 있습니다 아 노카 컬쪽이 아들만 노카 컬쪽이 노카 컬쪽이 아 노카 컬쪽이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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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방송이랑 이 방송이랑 다 저희 도마 전문가 사장님이요 아 아 도마 쪽이시네요 안녕하세요 일단 인사주시고 또 한 가족이에요 네 반갑습니다 아 표정이 너무 어려우셔서 안녕하세요 네 자 그쪽 잘하고 계세요 네네네네 이게 또 야 이게 네 이게 화합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약간 환기시켜서 네 낙이 있으세요 어떤 뭐 낙이라면은 정말 가족이죠 네 저를 믿어주는 우리 와이프 네 그다음에 아빠를 정말 자랑스러워하는 우리 셋 딸들 네 그게 가장 큰 낙입니다 지금 네 어 먼저 우리 큰딸 윤지야 어 내일 생일 축하하고 자고 있을 때 우리 큰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돈 안 벌어도 좋으니까 같이 좀 놀아달라고 어 집에 잘 못 들어오니까 집에만 좀 들어오라고 아빠가 열심히 해서 정말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될게 그리고 우리 와이프 고수진 미안하고 고맙고 그리고 사랑한다 그리고 근데 어머님 마지막 묘원이 뭐였었냐면은 정말 남한테 해코지하지 말고 정말 착하게 살아라 엄마가 하늘에서 본다는 게 저의 묘원이었습니다 엄마 그 지켜봐주세요 아들 정말 성공해서 멋진 아들 돼서 우리 나중에 꼭 하늘에서 같이 만나요 우리 나중에 꼭 하늘에서 같이 만나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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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한 반모 정도? 반모 정도? 반모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제가 잘라드릴까요? 네 칼로 알겠습니다 생일회로 네 저도 뭐 우리 아 제가 잠깐만요 저쪽 저쪽은 좀 보고 이렇게 담을 수 있는 네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얘기하다 이거 나올 것 같아요 저 아내분 저 김치를 좀 먹어봐야 될 것 같은데 아 뭐 그렇지만 뭐 우리가 또 이렇게 해나가면 되는 거니까 간단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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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바로 이게 바로 상생입니다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뭐 여기는 눈물바다인데 죄송한데 여기 눈치 좀 보면서 하세요 아 네 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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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게 아니고 죄송한데 여기 딱 한 2분만씩 아 네네 이것만 네 제가 이제 김치찌개를 하고 싶어요 아 그냥 김치찌개를 하고 싶어요 말만 말만 아 제가 옆에서 봤는데 도마가 아이디어가 대박이에요 진짜? 도마랑 분리가 돼 우와 그리고 합체가 됐고 엄마야 김치찌개를 이렇게 꺼내다 보면 국물이 막 이렇게 죽어져요 예예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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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물을 이제 하나도 흘리지 않고 모아서 쭈루룩 따는 거 따가 야하 맞습니다 이 발명이라는 것이 생활의 불편함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모두가 편하고 안락하면 발명품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 쪽에서 주부님께서 직접 개발한 도마 신임이 가는데요 이 재질이 뭡니까? 도마는 재질이 잘 잠깐만 근데 무슨 알파 보세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정말 중요합니다 미국 FDM, LFGB, BPA 프리 그다음에 우리나라 안전성 검사인 PCM까지 다 받았거든요 식약처에 근데 표정이 굉장히 밝으신 거 보니까 네 그렇게 직격탄은 안 맞으실 거 같아요 좀 가능하면 어려운 일이 있어도 밝게 사장님께서 이렇게 각고의 노력 끝에 창업을 하셨는데 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좀 지원을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얘기 같아요 네 아 이게 이제 제가 개발한 아까 말씀드린 네 네 저희 패널 네 편하게 하세요 제가 한번 넘겨볼까요? 네 짠 아 중소기업점 블루구의 기사 지지 네 그때 이제 홍보가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네 제품이 나와도 어디에다 홍보를 하거나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거든요 네 이게 지금 제가 네 다 제가 이거 찾아서 네 이렇게 네 이게 다 하신 거예요? 네 이것도 지금 추린 거예요 야 장소오세요 제가 저리로 갈게요 이게 지금 와 이만큼 정부에서 지원을 받은 건데 이게 이렇게 많다고 뉴욕 홈리빙 만남회는 여기서도 지원해서 가는 거예요? 다 연결이 됩니다 거기에서 나라에서 지원해서 네 분위기 티켓부터 알아서 해서 그럼요 해외까지 거기에 부스까지 다 들어가신 거예요? 그럼요 네 몇 번입니까? 네 129번까지 지도를 지원이 추린 거예요 추리신 건데 이야 대단해 다 아셨어요? 이 정도까지 지원해 주시는 거 근데 저는 대단한 게 네 인물이 사업 개설 다 적어야 돼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게 저는 PT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얼마나 큰 노력을 하시고 거기 승진이면 진짜 제가 대단하십니다 네 큰 박수 한 번 저희가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는 이제 소상공인 우리 중소기업의 제품으로만 한 끼를 때우려고 합니다 네네네 네 이거는 오돌뼈인데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형님이 하시는 우리 쌀부터 한 번 네 진짜 색깔이 이야 이게 진짜 예쁘네 어우 소유가 너무 좋아요 맛있어요 음 아우 맛있네요 네 맛있어요 이 밥만 먹어도 되게 맛있네요 진짜로 밥이 맛있으니까 다른 것도 다 맛있네요 어 진짜 맛있어요 근데 이 상품이 궁금하시다는 분들은 어디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까? 같이 삽시다 중소기업은 같이 삽시다 모레 들어가시면 네 바로 구매 가능해요 아 힘이 많다니 아 맞아요 너무 뭐 힘을 좀 내셔야 되는데 네 야 이거 대박이다 대박이야 대박이야 와 형 건강음료 지금 몇 번째죠? 지금 한 17봉지 정도 먹는 거예요 그거 맛있어? 네 더 자연스러운 블러드 오렌지즈 아예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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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여워 안녕하세요 귀여워 땡땡이 네 착하네 착해 착해 너무 귀여워 아이고 자 그리고 선생님 구조차 여러분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주식회사 아임 대표 성열규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핸즈프리 드라이기 구조 핸즈프리 드라이기를 개발해서 제조하고 판매까지 하고 있는데요 판매도 그냥 판매가 아니고 반려인들한테 아주 사랑받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기존에는 애들 목욕시키고 말려줄 때 가족들은 드라이기를 많이 써요 맞아 맞아 막 흔들어집니다 맞아 맞아 손목 아프죠? 네 어깨 아프죠? 네 근데 저희 제품은 오! 뜨거운 바람다 네 옴풍이 나오네요 귀여워 옴풍 말릴 때는 이렇게 해놓고 앉고서 이렇게 빗질해주면서 말릴 수 있습니다 아주 좋겠죠 이렇게 저도 한번 해주세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귀여워 네 좋습니다 근데 강아지들은 홀로 피부가 보호되어 있기 때문에 뜨겁게 애들한테 열을 가하면 굉장히 힘들어해요 맞아요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애들이 좋아하는 적당한 온도 45도로 적당하게 설정해놓고 말려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또 하나는 여기에 호스가 부착이 되어 있거든요 이걸 떼서 좀 썼으면 좋겠어요 달부착! 예예 이렇게 빼면 드라이기네 진짜 빼면 드라이기처럼 이야 음 아니 이거는 진짜 사람이 써도 되겠다 예 사람이 써도 되겠다 바람 쐬기 2단 3단 4단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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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견 네 자료 들어갑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아마존 론치패드라고 써져있고요 네 네 네 축하해 축하해 페이브러리니까 2월 페이브러리니까 2월 네 너는 2월에 이 상품을 우리와 함께 팔 수 있다는 것을 널 축하하면 안 된다 축하한다 일단 제가 더 덧붙이면 네 좀 더 네 맘에 훌륭했어 네 그러면 지금 메튜는 어때요? 코로나 전후로 왔을 때 다행히도 네 다행히도 저희 그 제품은 코로나 영향으로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유 그래도 기쁜 소식이네요 예 진짜로 컨설레이션 네 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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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기업입니다 웰던 아 어서 오십시오 아 수고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사장님이도 같이 한번 아 네네네 자 그러면 여기 PR존 들어가셔서 네 이 PR존을 넘어가면 저희 PR할 수 없습니다 아 네네네 저 아따는 입돌봐 주시자는 의미에요 네네네 네네네 아 금발 붙였어요 아 금발 붙였어요 아 금발 붙였어요 아 예 사용자가 추천하는 드라이기 강력추천 불만추천 짠 짠 짠 아 시각까지 아 예 예 자